남자 앞에서 그렇게 말 안 하잖아. 더 잘해요. 남자 앞에서 저렇게 안 하죠. 남자 앞에서 저렇게 안 하죠. 너는 안 올 거 아니야? 이렇게 안 하죠. 내가 언제. 내가 언제. 내가 밥 먹다 채는 줄 알았거든. 그리고 왜 이렇게 혓바닥을 널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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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널는 거야 남자 앞에서. 왜 그래. 던질까? 던질까? 막 이러잖아. 아니 언니 이러잖아. 그래서 막 누나 빨리 더 먹어 이러면. 아니 안 먹어. 막 이러잖아. 아니 안 먹어. 막 이러잖아. 누가 보면 나쁜 사람이. 아니 뭐 아픈 사람들은. 아니 그거 있잖아. 뭔지 알잖아 언니 해봐. 해봐. 뭐였네. 응 해봐. 안 먹어. 안 먹어. 안 먹어. 아 이런 걸 자꾸 해요. 아 야 밥만 떨어진다. 그 정문에서 나를 보고 있던 나는 어떻게 했어. 미안하다 이거 내가 사과 안 나. 야 웃긴다 진짜 이거. 자꾸 막 입에 침이 자꾸 고였나 봐요. 아 막 이렇게. 뭐하고 눈에서 하시면서 계속 막. 매운 거를 먹었나 보지. 너무 사과해서 그렇지 좋아가지고. 그리고 저는 입 주변이 허는 줄 알았잖아. 하도 딱 한 입 먹고 닦고. 튼 입 먹고 닦고. 아유. 조미료 그만 뿌려라. 설레서 그래. 아니 너무 하니까. 너무 티나는구나. 너무 티를 해니까. 저는 호불호가 너무 강해서요. 친구가 뭐 그러니까. 너무 사랑스러워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. 중간이 없어서 못 먹게 돼. 중간이 없나. 중간이 없어서 못 먹게 돼 중간이 없나. 중간이 없어서 못 먹게 돼 중간이 없나. 중간이 없어서 못 먹게 돼. 중간이 없어서 못 먹게 돼. 진짜 잘 나가다. X 하네. X 하네. X 하네. 또 싸워? 아이고 좀 시키니. 또 싸워? 아 진짜 너 언니만 아니었습니다. 야 둘이. 진짜 나 없으면 크게 싸웠겠다 오늘. 이미 또 머리 몇 개 뽑혔을걸요. 또 저한테. 아니 근데 저는 항상 언니한테 맞아요.